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광범위한 관세 인상 조치를 쏟아내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조바이트 행정부가 중국의 전기차들 뿐만 아니라 중국산 커넥티드카인 통신연결차량 관련 규제안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소비자물가지수 둔화로 기준금리 인하 불씨가 되선을 하면서 달러당 원압값은 5개월 만에 최대치로 상승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묵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식 발언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 중 하나인 다오전스 산업평균지수가 오늘 사상 처음으로 장중 3화선을 한때 돌파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그 주요 소식들 USK인이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미국 내 언론들이 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등 그 주요 뉴스들 가운데 언론들이 주목을 한 뉴스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건강보험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일 조지아 메디케이드나 피치케어4키즈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의깊게 들어주세요. 우편물을 확인해서 주에서 보내드린 갱신양식을 찾아보세요. 갱신양식을 작성하세요. 작성한 양식은 즉시 우편으로 다시 보내셔야 보험 혜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조지아 메디케이드 또는 피치케어4키즈를 상실하셨다면 헬스케어닷 주요휘를 방문하거나 또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셔서 저렴한 비용에 질 높은 건강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가족의 보험 혜택을 지켜주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공해드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이 되고 있는 해외정보기술 IT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의 500만 달러 현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 외교안보서비스국은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관여하는 이들의 금융 메커니즘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에 현상금을 건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특히 한지호 진춘지 시와란이란 가명을 사용하는 IT 노동자와 그들의 매니저인 중화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0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의 신분을 도용해 미국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재택근무를 했으며 이러한 사기활동으로 북한에 최소 680만 달러의 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미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테러 등 정보를 제공한 총 125명에게 2억 5천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의 옛 국방부 부지 재개발 사업권을 따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건설부는 옛 국방부 부지 재개발 프로젝트 사업자로 쿠슈너의 투자회사인 어피니티 파트너스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99년 북대 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폭격을 받은 베오그라드 중심부의 옛 유고슬라비아 국방부 건물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쿠슈너의 투자회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99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했고 고급 호텔과 1,500여 채의 아파트 단지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르비아로선 아픈 역사의 상징인 이곳이 당시 폭격을 주도했던 미국이고 그것도 미국 전 대통령의 사위에 의해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나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된 니콜 세너엔은 전날 테네시주 네슈빌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로버트 주니어의 800만 달러를 선거 자금으로 추가 지원했습니다. 이로써 세너엔이 로버트 주니어 캠페인에 공식 기부한 금액은 총 1,000만 달러에 이르며 슈퍼볼 광고비 지원과 같은 개인적인 후원까지 합하면 1,5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미국 캠페인 재정법은 개인의 기부금을 6,600달러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세너엔처럼 후보자 본인은 기부에 제한이 없는 것이 미국 선거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세너엔이 로버트 주니어 캠프에 재정적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거대 양당 후보에 맞서 갓비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세너엔은 현직 변호사이자 구글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의 전 부인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주는 어디일까를 워싱턴포스트가 인종과 종교, 직업, 소득, 교육 등 30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중북부의 일리노이주가 가장 노멀한 주로 나타났습니다. 일리노이주는 백인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아메리칸 원주민 등 인구에서 인종으로 구성된 비율이 미국과 가장 유사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는 소득에서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위소득자들과 무소득자, 저소득층 등의 비율로 한 소득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육에서도 일리노이는 5위를 기록하는 등 거의 전 부문에 걸쳐서 최상위 순위대를 보이면서 가장 미국을 닮은 주로 꼽혔습니다. 한편 인종면에서만 볼 때 코네틱컷과 뉴저지 등이 2위와 3위였고 하와이와 알래스카 등이 꼴찌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선정한 2024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주 더 베스트 스테이츠인 2024 순위에서 유타주가 1위에 랭크됐습니다. 뉴엠프셔주가 2위, 버문트주 7위 에이어, 플로리다주 9위, 메사추세츠주 10위, 버지니아주 13위, 뉴저지 14위, 뉴욕 23위에 랭크됐습니다. 또한 조지아주 18위, 커네틱컷주 20위, 메릴랜드 22위, 로드아일랜드 26위 등 미동부 주들이 대부분 3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이번 순위는 각 주의 범죄, 경제보건, 교육, 공공안전, 자연환경, 기간시설, 주민들을 위한 기회 등 다양한 항목의 순위를 합쳐 산정됐습니다. 뉴욕은 자연환경 5위와 보건 8위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고 주민들을 위한 기회는 49위로 항목 중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최악의 주로 로이지애나주, 뉴멕시코, 미시시피, 알칸사스, 웨스트 버지니아주 등이 꼽혔습니다. 미국 해군사반학교 생도들이 기념탑 꼭대기에 모자를 올리기 위해 서로 의지하며 인간 피라미드를 쌓는 모습입니다.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반학교에서 생도들이 험덩 기념탑에 모자를 올리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플리브라고 불리는 신입생도들이 탑 꼭대기에 올려놨던 틱시컵이란 신입생용 모자를 2학년이 되면서 정규생도 모자로 바꿔 올리는 연례행사입니다. 문제는 기름이 발라진 6.4M의 탑에 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생도들의 협동심과 강한 체력이 요구되며 이날 탑 오르기는 2시간 19분 11초 만에 완료됐습니다. 함께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며 인물을 완수한 생도를 지켜보는 이들까지 짜릿함을 느끼게 한 현장이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멕시코의 한 해변에 나타난 야생 황소를 자극해 한 여성이 공격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변에서 한 여성이 황소를 만나자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황소에게 먹이를 줍니다. 주변인들은 그녀에게 빨리 피하라고 경고했지만 여성은 자신의 짐까지 챙기며 유의 걸어갔고 이어 여성이 준 음식을 먹은 황소는 그녀를 따라가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을 뺏기 시작하자 이 여성은 이 와중에도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황소와 분투를 벌입니다. 여성이 순순히 짐을 내놓지 않자 점차 흥분한 황소는 곧 폭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위협을 느낀 여성은 도망가기 시작했고 황소는 그녀를 쫓아가 뿔로 들이받아 내동댕이 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행인들은 물통을 들고 나와 뿌리며 황소를 내쫓아 다행히 큰 화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을 잃거나 그만두셨습니까? 엄마 아빠의 건강보험 플랜에서 더 이상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셨습니까? 이사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어떤 사건들로 인해 기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다면 헬스케어다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을 보다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Inside USA가 이어집니다. USK 뉴스는 헬스케어다GOV가 후원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헬스케어다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건강보험을 잃게 되셨습니까? 헬스케어다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다GOV를 확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차, 배러리, 그리고 태양광 전지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지 이틀 만에 또다시 이번에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전면전에 나선 셈인데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의 주요 경합주에 특히 많은 블루 칼라들, 즉 생산직 노동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보다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수입 태양광 패널의 관세 14.25%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형 전력 사업에 자주 사용되는 양면용 패널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을 줄이려는 조치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양면용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면제, 즉 유예 조치를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대형 전력 사업체에 사용되는 양면용 태양광 패널 수요가 급증했고 또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98%를 양면용이 차지하게 되면서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양면용 패널이 전 세계에 과잉 공급되며 가격이 폭락하면서 미국 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은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의 수입 태양광 면세 폐지는 중국 태양광 제품의 우회로로 지목됐던 동남아 4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수출하는 패널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됩니다.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인 모듈, 즉 다수의 전지를 연결해 전력을 출력하는 장치의 약 75%가 바로 이들 국가들에게서 수입되는데 대부분이 중국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우회 수출한 것으로 우회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봉쇄하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백악관은 관세 유예 종료를 대비해 미리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설비를 수입한 4세기를 방지하고자 수입된 태양광 패널을 180일 이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당국이 일일이 패널의 설치 여부를 직접 확인, 단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한편 백악관은 미국 내에서 만일 태양광을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한국의 한화큐셀 등 한국 기업들엔 호재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또 중국 관련 소식입니다. 조바일 행정부가 이번엔 올가을 중국산 커넥티드카인 통신형들 차량 관련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러먼드 연방 상무부 장관은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안보 위협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설명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커넥티드카는 무선 네트워프로 차량 내부 장치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스마트카입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시스템 등이 차량 자체에 탑재돼 운전자를 보조하는 여러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러먼드 상무장관은 커넥티드카에는 수많은 센서와 칩이 있는데 중국산 차량들은 베이징에서 만든 소프트웨어로 제어된다며 운전자가 어디로 가는지 또 운전 패턴이 어떤지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와 같은 미국인들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베이징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규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보로에 200만대의 차량이 있어 소프트웨어가 먹통이 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적일 수 있다고 그 위험성까지 함께 강조했습니다. 일단 중국 무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에 대한 미국 자산을 매각하도록 한 법안을 언급하며 중국산 커넥티드카 역시 틱톡의 위협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조바이든 정부는 중국산 커넥티드카 미국 수익금지 조치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지난 2월 연방사무부는 중국 차량이 미국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로 커넥티드카 분야에서 중국 기업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지난달 중국 빅테크 바이두와 중국 커넥티드카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같은 달 연방사무부에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 차량 주제가 한국 자동차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새롭게 전선을 여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타격을 무기 낼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식 발언을 내놔 주목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키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의 하르키우스 공세 등 급박해지는 전황에 맞춰 미국산 무기에 대한 사용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 내에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 본토 타격 자제에 대한 확약을 받은 뒤 러시아 본토를 때릴 수 없도록 사거리를 짧게 개조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는데요. 이는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이번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의 대결로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이번 언급으로 미국의 그간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 같은 미국 측 공식 입장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춘 상황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신형 에이테큰스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는데요. 이 미사일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게 됐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안보협정 3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 32개국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안보협정을 논의했고요. 블링컨 장관은 이제 현재 32개 나라가 안보협정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정은 앞으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미래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어 힘든 작업은 끝났고 우리는 곧 문안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주인의 협정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 10일부터 자국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즈의 새로운 전선을 열고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전선이 급격히 무너져 러시아군이 2일대 마을 10여 곳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경지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다소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과나 계란 등 식료품 가격들이 다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고객의 비중이 높지만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들로부터 강력한 정화받았던 맥도날드도 세트 메뉴를 5달러에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식료품 가격은 전월 대비 0.2%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만 외식 물가가 같은 기간 0.3% 또 오르면서 전체 식품 물가 상승률은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CNN방송은 식료품 가격 하락은 그 폭은 적더라도 반가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식료품 값 오른세는 팬데믹과 함께 시작해 수년 동안 전체 물가 상승세보다 훨씬 강했다며 그러다 지난 2월에는 작년도 4월 이후 거의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멈췄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식료품 물가는 1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1.1% 높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한다면 사과는 마이너스 12.7% 계란은 마이너스 9% 중 가격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의 햄이 마이너스 3.4% 치즈 마이너스 3.3% 생산과 해산물 마이너스 마이너스 2.1% 등도 가격이 내렸습니다. 반면 소고기는 무려 10.1% 가격이 급등했고 밀가루도 2.5%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4.1% 더 올랐는데요. 외식 물가 중에서도 특히 패스트푸드 중 카운터에서 직접 주문받는 식당 물가가 4.8%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후에 비해 4.1%, 4.8% 오른 음식 가격이지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33% 이상 뛴 금액입니다. 결국 음식 가격을 올리자 패스트푸드 식당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액도 축소되면서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선 패스트푸드 업계에만 매출 부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저소득 고객 비중이 높았던 맥도날드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맥도날드에서는 고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리적 가격을 유지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둬야 된다고 강조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맥도날드는 고객 유치를 위해 다음 달 25일부터 5달러 세트 메뉴를 약 한 달간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전했습니다. 맥더블과 맥치킨 샌드위치 등 한 가지와 작은 감자튀김이나 치킨 너겟 4조각, 작은 음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현재 뉴욕시에서는 비슷한 품목의 가격이 18달러 2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도시 가운데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여전히 남부에 집중되고 있고 15곳의 인구 증가 도시 중 13곳이 남부 도시에 포신됐다고 합니다. 특히 텍사스주 8개 도시가 포함됐습니다.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의 대도시 여러 곳에서 소소한 인구 반전 증가가가 나타나지만 인구가 늘어난 도시 15곳 중 13곳이 남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텍사스주의 8개 도시가 나왔는데요. 샌 아토니오시는 2만 2천 명이 늘어나 최대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텍사스주 포트워스와 노스쿄르나주 샬롯, 플로이다주 잭슨빌갑, 포트세인트 루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편 미국 최대 도시 3곳은 감소세가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그 정도가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55만 명이 빠져나갔던 뉴욕시는 지난해 7만 7천명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도의 60% 수준입니다. 또 미서부지역 LA지역은 지난해 1,800명만 줄었지만 2020년 이후 거의 7만 8천명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또 3대 대도시인 시카고는 10년 동안 8만 2천명이 줄었지만 지난해는 8,200명만 감소했습니다. 대도시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7.5% 감소해 가장 뚜렷하게 거주자 수가 줄었던 샌프란시스코 역시 지난해 1,200명만 늘어났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하여튼 뉴욕시는 지난해 7월 기준 830만 명에 가까운 인구로 미국 최대 인구도시 타이틀을 유지했고 로스앤젤레스는 400만 명에 근접했으며 세 번째 도시인 시카고는 270만 명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10위권에 휴스턴 텍사스주 230만, 피닉스 에리조나주 170만,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160만, 샌안토니오 150만, 샌드에고 140만, 델러스 130만, 그리고 잭슨빌 98만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속해서 한인밀즈 거주지열 중심은 지역뉴스들 헤드란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가시기 전 한국병원 예약은 kmedicaltours.com 서울대, 연세대, 삼성, 차병원 등 한국 탑10 대형 병원뿐만 아니라 안과, 치과, 성형 등 최고 전문 병원들도 예약해드립니다. 한국 정부에 등록된 미국 내 유일한 한국병원 예약센터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건강검진, 진료, 치료, 수술 예약, 그리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원격상담서비스까지 kmedicaltours.com에서 연결해드립니다. 전화 213-700-3366번, 213-700-3366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정국 한인밀즙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중국이 수출하는 전기차 배터리 및 태양광 전지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에 대규모 관세 조치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 소수민족 강제노동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섬유어체 26곳을 새롭게 플랭리스트에 올렸습니다. 26곳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에 따른 수입 제한 대상 기업은 6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방 내무부 릴리 그린버그 콜 특별 보좌관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스라엘 지원에 불만을 품고 사임했습니다. 콜 특별 보좌관은 유대기 미국인으로 내무부에선 현 정부의 가자 전쟁 대응에 반대하며 사표를 낸 첫 사례가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북동부에서 새 전선을 여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무기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공식 발언을 내놔 주목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력하지 않는 이른바 테러 비협력국에서 쿠바를 제외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8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전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지난주는 전주보다 1만 건 감소한 22만 2천 건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소폭 증가했지만 일단 그동안 강력했던 미국 내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 강세장이 더욱 활들리뛰면서 오늘 오전 한때 다오전수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을 넘어섰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금리 하락과 이에 따른 주가 강세에 비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700-3366번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UC 얼바인 대학 캠퍼스에도 경찰이 진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요구하는 반전시위 친팔레스타인 학생시위대가 캠퍼스 내 자연과학관을 점거하고 천막 동성을 이어가자 경찰이 진입해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40여 명이 체포됐으며 오늘부터 UC 얼바인은 원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전 LA 나저스 구단 소유주였던 미국 부동산 재벌 프랭크 맥코트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미국 사업권 인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문의신 전 재무장관도 틱톡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헐리우스타로 코미디언 겸 영화 배우 마틴 쇼트가 남가주 샌디에고에서 약 50마일 떨어진 인구 1,500여 명의 작은 도시 퓨너의 새로운 시장이 됐습니다. 쇼트 새 시장은 퓨너시를 더욱 재미있게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웰시어 약노보건센터가 규모를 확장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약노시설로 거듭났습니다. 어제 수용인원이 400명으로 2배가 늘어난 놀만디와 오가의 새 장소에서 오프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올해 1분기 LA를 찾은 한국인은 6만 1,088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97%까지 회복했습니다. LA 관광청은 올해 한국인 33만 6천명을 유치해 2019년 대비 101% 회복률 달성 계획에 나섰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가 원실가스 배출 감소 일환으로 퀸즈, 브로클린, 스테이튼 아일랜드 버스 노선 운행에 전기버스 60대를 도입합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5시경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한식당 정육에 침입해 현금 80달러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용의자는 60대에서 70대 흑인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4일 치러진 메릴랜드주 예비선거에서 한국 사위로 불리는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가 연방사원공화당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제 11월 결선에서 호건 전 주지사와 민주당의 엘소 브룹스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가 70%나 증가했는데 LA, 샌프란시스코, 뉴욕 등 주요 7개 도시 거주 한인 시니어 중 60%가 생활고를 겪고 있어 지원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저지주 몽클레어에서 포벌로스가의 5쌍둥이 남매가 몽클레어 주립대에서 모두 함께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태어나 작은 폭죽 5남매로도 불립니다. 두피 컬러링이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머리숱이 적어 걱정이신 분, 탈모나 부분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 최신 기계로 안전하게 시술해드립니다. 노페인, 노 블러드, 당일 시술, 당일 외출 가능합니다. 안전시술 라이센스 보유, 타주에서도 방문하는 두피 컬러링. 문의는 전화 213-653-410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이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미국 도시 중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여전히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15곳의 인구 증가 도시 중 13곳이 남부에 포진됐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8개 도시가 포함됐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 요금제 가입자가 전 세계에서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에 2,300만 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광고를 보는 대신 월 구독료가 싼 것을 택한 이들이 40%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압값은 전 거래일보다 24.1원 급등한 1,345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3월 26일 1,330.5원 이후 최고치로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상승폭은 작년 12월 14일 24.5원 이후 최대치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공항을 비롯해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주요 행사장 방문 대상으로 셔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올여름 마이애미와 시카고, 피치워그, 샬럿을 시작으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뉴스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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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어,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텍사스 메디케이드 보장을 상실해 건강플랜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헬스케어다.GOV에서 보다 질높은 건강플랜을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자격이 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의사 진료와 처방량, 응급처치 등을 보장합니다. 새로운 법률로 5명 중 4명의 고객이 재정보주와 함께 월 10달러 미만의 건강플랜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켓플랜스 콜센터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시면 원하시는 언어로 가입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궁금하신 점에 대해 답변도 해드립니다. 콜센터는 주 7일 하루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입하셔서 다음 달 1일부터 보장받으세요. 헬스케어다.GOV를 방문하시거나 1800-318-2596번으로 전화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륜 가격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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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이 계속 대선을 앞두고 중국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압박에 따른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기업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11월 대선 전까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24년 5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전해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ulk은 당신아 정치권 с